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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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로써 이니미니도 이니미니도 다 SBS까지 잘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대 잘 보셨어요? 이니미니는 어땠어요? 네 노래 좋죠 아 오늘 무대가 남 귀여워요? 재밌게 했는데 아까 이니미니 무대 하기 전에 또 재현이랑 엔시티 재현이랑 같이 이니미니 챌린지 했어요 재현이 한두번에 바로 안무를 습득해서 역시 엔시티 재현이랑 서로 눈 보면서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KBS, MBC, SBS 이렇게 각자 무대가 다 다르고 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하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게 이니미니까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찐친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대가 제일 재밌었어요? 노래 불러주라고? 어떤 노래? 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지금 넘어와서 이제 사무실이에요 아 오사카에서 보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건강히 고마워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건강히 그래요 열정만? 이게 뭔 말이야? 그래서 이번에 무대에서 이렇게 턴 이렇게 빨리 도는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옷 표시하고 선 빨리 도는 거 오늘도 생각보다 턴이 잘 돼서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아 1일 1등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땡큐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이니미니도 많이 봐주시고 아 어제 스튜디오 춤이요? 스튜디오 춤도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앨범 하면서 또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걸 줄여서 저는 찐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무래도 찐친 모든 분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재밌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재미났었습니다 땡큐도 정말 재밌었고 이니미니도 정말 재밌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즈바나우나 불면이나 로코도 너무 좋았고요 타임머신도 재밌었고요 유노쇼도 재밌었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 여러분들도 그거 그 땡큐 프랙티스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많이 코멘트를 달아 주시더라고요 연습 영상인데 멋있냐 이러고 그때 입었던 의상 뭐냐 이러고 연습 영상 때 입은 거 멋있다 이러시고 정말 연습 영상이지만 뭔가 좀 더 아무래도 땡큐라는 무대는 좀 다르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 컨셉을 유지한 채 보여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1위 달성했습니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니미니 노래 많이 들어주실 거죠 땡큐랑 뮤비 많이 봐주실 거죠 밥이요 밥이요 아까 오자마자 약간 여기서 빵 같은 거 살짝 먹었어요 네 아까 카레도 잠깐 먹었고 사실 이니미니 챌린지도 또 많은 분들도 해주셨어요 저희 스태프분들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 뉴욕은 새벽 2시구나 아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네 네 아 오빠 안녕 아 뮤빙 앵콜 무대 라이브 짱이라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? 아 애니어가 잘 안 들려 가지고 감으로 불렀는데 아 페루 하이 페루 네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이브를 뭐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구나 네 오 플로리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틱톡 재밌었어요?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몇 개 더 남았지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무대가 더 보고 싶어요? 예능 더 자주 나와달라구요? 예능 엄청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라디오도 너무 재밌었고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노쇼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 계기로 너무 아 그쵸 킹덤도 있죠 예 킹덤에서도 또 재밌게 재미있어 재미있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창민이랑 같이 이렇게 MC로서 또 임무를 잘 만수해야죠 또 선배님의 어 둘이 선배님 측이니까 좋은 케미를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이요?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컨텐츠가 더 몇 개 남았을라나? 몇 개 남았겠죠? 어 지금은 네 봐 아 그래요? 어 멕시코에서? 네 어 오늘은 이제 마저 이제 또 몇 분에게 사인해드릴 거 해드리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해 사인 CD를 전달해야 되겠죠? 어? 레드 NOC 스테이 세이브 아 감사해요 네 잘생겼다고? 아닌데? 아 칠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말레이시아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어서 그 여러분들의 약간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곡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많구나 어떤 분은 되게 불면을 좋아하시고 뭐 어떤 분은 또 니즈 라인 아웃을 되게 좋아하시고 또 흥이 많으신 분들 로코 좋아하시고 좀 약간 깜찍한 분들 이니미니 좋아하시고 어 레슨 받고 싶은 분들은 땡큐 들으시고 네 입술이 통통하더구요 입술이 네 활동 끝나면 음 아직 컨텐츠 몇개가 또 네 감사 인사로 비하인드 아 맞다 그거 보셨어요? 땡큐 그 제작 과정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봤는데 땡큐 제작 과정 되게 멋있게 나왔더라구요 다들 진심으로 이렇게 집중해주고 황정민 선배님이나 이정현 배우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비하인드 것도 처음 봤는데 아 아 땡큐가 주식송이라고요? 그래요? 아 뭐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것 같아 아 웃겨 그랬구나 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 그래도 음 여러분들께 일단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희소식이 뭘까 별로 안 궁금하나 희소식 희소식 희흠 어 아 이 댓글이 좀 늦게 올라 가는구나 아 그랬구나 희소식이 뭘까요 생각나는 거 신짱 감사합니다 배트맘 팬 여러분들 모일 것 같아요 땡큐뮤비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? 일단 첫 번째는 타이브머신이 다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지만 저번보다 더 길겠죠?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? 오랜만에 다음 주 다음 주 엠넷에서 다음 주 영화 원한다고요? 뭘까요? 했는데 영화? 아니면 아니요 다음 주 이거 말해도 되겠지? 다음 주 목요일 엠넷에서 엠넷에서 저의 마지막 땡큐와 이니미니 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엠넷이 목요일 맞죠? 오랜만에 엠넷 출연인데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엠넷에서 땡큐랑 이니미니 두 개 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에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오래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예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기가요를 하고 이제 피디님들이나 작가님분들께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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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카시오페아 추신 분들도 계셔서 어 되게 활동 되게 2주 동안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MBC도 그렇고 KBS 분들도 그러시고 다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리허설 할 때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같이 서로가 해서서 너무 재밌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주는 오랜만에 MNET에서 음 또 또 땡큐 오랜만에 또 오랜만은 아니구나 땡큐 한주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땡큐 보내드리고 이니미니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어 두개를 동시에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연습해야 되겠네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서 새 헬로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땡큐해서 누아르의 캐릭터인 윤호가 나오겠고 오늘 인기가요 옷이 좋았어요 괜히 배꼽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리고 이니미니도 그렇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니미니도 많이 봐주시고 꼭 땡큐도 많이 봐주세요 궁금한 게 진짜 취향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니미니 뮤직비디오는 우리 슬기가 되게 이쁘게 나왔고 되게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게끔 저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슬기가 V라이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뮤직비디오 슬기도 출연했지만 리액션 해준 거 이 계기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땡큐도 계속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재현이랑 챌린지 안 그래도 어떤 분께서 재현, 엔시티 재현이랑 저랑 무슨 케미가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현이도 열심히 드라마 찍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멘트 밟은 노래 좋죠 당연하죠 동방식 노래도 좋거든 창민이도 음악중심 때 응원차 왔다 갔어요 형 무대 좋아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든든했고 재밌었어요 딱 보고 갔어요 아 저 생일이요? 저 생일날 뭐 아직 뭐가 없는데 전날에 잠깐만 엠넷이 2월 4일이구나 오늘이 며칠이죠? 1월 31일? 아 이라크 아 이라크 안녕하세요 지금 해외에서는 다 새벽이라서 그쵸 2월 6일? 어 멕시코? 안녕하세요 31일? 아마 2월 5일날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1월 31일? 아유 착하셔라 말레이시아 분들도 안녕하세요 어 스리랑카 안녕하세요 아유 일본 팬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아유 일본 팬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아유 친구 팬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어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도 안녕 안녕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엠넷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음 그럼 얘기하면 안되지 어 태국? 와아 사와드카 아하하 사르러 과연 아하 아하 사르러 어 샘 마알레임 애슐리 이렇게 했네 그쵸 콘서트 가고 싶죠 오스트레일리아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까지 와 와 와 와 와 미리서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리고요 내일 칠레 칠레분 칠레 와 네 아 이게 그 계속 댓글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서 다 아 멕시코 와 네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일만이나 되어버렸네요 아 유 와 유는 난데 네 베트남에서 와 모두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카스화의 한 여러분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귀여워가 아닙니다 저는 귀여워도 아니에요 네 와 부산 와 부산 사우디카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땡큐 안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땡큐랑 이니미니랑 안무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니미니가 요새 좀 더 트렌디한 춤들이 많고 록구도 그랬지만 어 땡큐는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어 조금 더 벅차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압박하바르 니하오 니하오 할라오 예 그래서 음 약간 이니미니는 뭐랄까 약간 에어로빅 같아요 템포가 되게 빨라요 뚬 뚬 뚬뚬뚬뚜뚜뚜뚜 이렇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뚬뚬뚬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네 네 고니치와 네 그래서 이 잘 하고 마무리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 할 때는 또 라이브를 통해서 어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활동했었다 뭐 이런 것들 감사한 분들도 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한쪽부터 없어요 우리 찐찜 카시오피아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와 닿았었던 말이 좀 많았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전부 댓글을 다 볼 순 없지만 시간 날 때 몇 번을 봤는데 이렇게 특히 뭐 되게 공감한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오 비기 와 네 그래서 비기스트 이렇게 적어놔서 와 네 맞아요 네 무슨 대답? 대답? 어떤 대답? 오빠 오빠 대답하세요 뭐 그리고 이니미니 챌린지를 통해서도 많은 후배분들 교감도 하면서 같이 쳐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또 우리 많은 안무가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다 저의 동방 댄서 팀이 출신들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또 이니미니를 해보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만나면서 쳐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세요 네 네 어 지금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는 드리고 싶고 연습실은 지금 또 후배님들이나 또 친구들이 또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 그래도 우리 후배님들이 더 어려 보이고 이쁘시죠 감회가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인스타를 우리 스태프분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을 텐데 네 후반에 우리 디렉터님들 그리고 작곡가님들 그 다음에 우리 기사님들 너무 감사하시 감사하구요 응 우리 유노쇼 해줬던 우리 감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고 어 실명을 고로하면 되나 트립메이커의 땡땡해집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어 필리핀 야어어 너너너따 네 하 아 하 카인드 맨 감사해요 아 그래요? 하루종일 감사 인사 드리는건가? 그쵸 어느 순간 18년차가 됐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졌으니까 오늘 오늘은 좀 잘 수 있겠다 오늘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wait for you 그래요 꼭 언젠가 또 시국이 좋아지고 하면 또 인사드리고 하고 싶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? 오빠라고 불러야죠 오면 오늘 7시간 자요 오늘 7시간 6시간 반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압박가발 아 유노쇼요 언젠가는 본격적인 유노쇼를 언젠가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더 재미있는거 많이 준비해요 그쵸 머릿속에 구상이 많이 되어있는데 저는 준비가 될 때 보여드린 성격이라 네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네요 신기하다 어 어 er es jenia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경축 유노유노 오늘 6시 반 잘 수 있다 압박가발 네 아니요 뭐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스크해져서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이 캐나다 아 미드나잇? 어 미드나잇이구나 지금 네 하이 say to Indonesia please 라고 유노쇼 월드투어 가능하게죠 언젠간 음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시네마틱하게 네 그래요 Have a nice day Have a good time 네 영화하면 맨날 푹 이래 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까 더 다양한 예 활동도 부탁한다고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많은 걸 하면 좋겠네요 예 아 링링다요 유노우 댄스 간바루 간바대구도 사이네 음 아 스리랑카에서 love from 스리랑카 아유 고마워요 야 머리가 퐁실퐁실해 무슨 말이야? 퐁실퐁실해 라는 단어가 있어요? 퐁실퐁실이 뭐지? 퐁실퐁실 이게 퐁실퐁실 이게 퐁실퐁실 이런 뜻인가? 퐁신 퐁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서울 와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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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 모로코 love from 모로코 오 모로코 와 모로코 이야 또 어디? 또 어디가 있어? 또 어디에서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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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불러줬던 나라가 있나요? 백현이 엑소? 오빠 렉소? 이 말은 무슨 말이지? 아메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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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 Hello everyone Say hello to 대전 아 웃겨 다 나오겠는데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인도네시아 안녕 인천 네 우와 미얀마에서 fly kiss from 미얀마 미얀마에서 와 타이완 와 타이완 야 나고야 예 다 나오겠군 오늘 음 좋았어 오사카 와 오늘 와 많이 할 것 같아 왠지 세렌나이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안녕 터키 와 러브 프라밤 인디아 와 오스원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각 지역과 나라를 이러면서 고우치다요 고우치 고우치 어 자카르타다 와 사포로 와 와 와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까지 나왔어 야 아 아 푹신맞아 있고요 와 이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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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래도 댓글이 되게 빨리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와 거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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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왠지 이거 퍼진 것 같아 말 퍼져서 부산 와 부산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들 네 인도네시아 네 자와 에 스카이나 어 플란 필리핀 안녕하세요 필리핀 고마워요 아파카 바로 옥유노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다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은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카시오페아 분들 그리고 비기스트 분들 다 저는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 찐친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찐친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이종임이를 엠넷에서 이제 땡큐랑 이니미니로 이렇게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재밌는 무대를 고맙습니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니쥬라인허우 좋아요 노래 니쥬라인허우 저녁에 되게 좋아 듣기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네 불면이랑 나 유노유노 친친이다 맞아요 아 타임머신 언젠가 무대에서 타임머신도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불면도 언젠가 아 불면은 근데 시니어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아 아니면 혼자 불러야 되겠구나 네 로꼬도 그래요 다 부를게요 나중에 we love it 아 멕시코에서 고마워요 이번 앨범 다 진짜 명곡들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줬으니까 네 그래요 로꼬 로꼬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페루에서 홀라 페루 아 1집 2집 같이 불러주라고 1집 이니미니 같으면서 아 블루진 블루진도 약간 이니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블루진에서 그 딱 약간 이런 표현이 표현법 있잖아요 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아 로꼬로꼬 네 너무 크게 지르면 안 돼서 네 아 왜 왜 하니까 갑자기 왜 날 그렇게 이게 나올 뻔했다 바로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할라니까 내 노래 왜 아 거구나 아니 그래 아니 맞아 UP UP 여기 거기 시선 내봐도 어쩔 수 없다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째도 이러면서 네 거기 부분 좀 어려워요 할 일은 도대체 나보다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얼어버릴 시간 일은 없으니 네 그거 라이브 옛날에 연습 많이 했는데 언젠가 하면 그 부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지고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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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aying you 그래요 고마워요 다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인기가요까지 해서 어 공중파 그리고 또 이 계기로도 KBS MBC SBS 모든 작가님들 그리고 PD님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재미있는 무대가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도 여러분들 이니미니랑 그 다음에 땡큐 일땡 일미니 이니미니 해 주실 거죠? 네 저도 오늘은 자기 전에 하하 세컷도 맘돌이 알죠 하하 그 저도 자기 전에 오늘은 약간 시간이 있을 거 같아서 하하 제가 그동안 찍었던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때 추억들이 있어서 에 일를백댕 일를백 이니미니 한다고요? 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또 킹덤도 기대가 돼 확실히 또 많은 후배님들이 좀 더 보면서 참미랑 저랑 또 재미난 또 재밌고 멋있는 멘트로 또 멋지게 소개해줘야죠 또 동방신기로 또 일단 킹덤 전에 그 대신 활동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도 오늘이 활동 마무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잠고 있으려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여러분들께 땅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기회가 생겼고요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신 덕이죠 또 방송에서도 오랜만에 또 바비도 오랜만에 봤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바비도 열심히 또 앨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바비가 형님 이러면서 착해요 불면 불면 노래 좋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피하고 즐거운 일을 되시고요 해피 썬데이 보내시고 네 여러분들 일땡 이니미니 해주시고 아 스튜디오 춤 저도 스튜디오 춤 자세히 좀 보려고요 어젠가 또 새로운 콘텐츠 떴는데 그래서 보다 먹봤거든요 오늘 인기가요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봐야 되겠다 시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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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네 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싶다고요 저 생각보다 키 큽니다 주머니에 못 넣으실 텐데 생각보다 저 키 커요 아 이거 사복 맞습니다 사복이지요 지금 밖은 춥기 때문에 네 그래요 고마워요 다들 비징 이렇게 해주세요 미인이란 뜻이죠 네 차이나 여러분들 고마워요 프랙티스 연습 저만 제 키만한 주머니를 구하실 거면 한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 키 커요 사람들이 놀래요 실제로 보면 놀래요 생각보다 키 크다고 저랑 창민이 커요 솔직히 허리요? 허리 안 아픈가요? 아무래도 안무를 하고 나면 허리가 무리가 안 올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크게 무리가 오진 않아요 주머니 어떻게든 마련해 보신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제 저녁밥도 드셔야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고마워요 위의 공기요 위의 공기요 이제 정신없는거 끝났으니까 버블도 인사드리러 갈게요 또 버블도 써야되고 달 편지도 써야되고 할게 많구만 좋구만 모르겠어요 밥 뭐 먹어야 될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두가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알죠 위아 티 그리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유 고마워요 네 티하고 유하고 합치네 티유인데 띠웅 어 죄송합니다 티하고 유하고 합치네 투인가 투 네 고마워요 네 아무튼 Can you sing 블랙맘바 블랙맘바 이거요? 마마마마마 에스파 에스파 친구들 귀엽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블랙맘바 얼른 블랙맘바인데? 네 아 러브유라는 뜻도 되네요 러브유 네 티유 위알티 앤 러브유 해도 되겠구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맞다 그 얘기 했구나 저번에 에스파 친구들이 또 그 제 노래로 틱톡 찍어주셨죠? 맞아요 뭐 어느 것을 고를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저도 약간 봤습니다 감사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재현이가 또 재현이가 또 같이 이니미니 해줬기 때문에 재현아 고마워 네 네 이제 진짜로 시간이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5시 재밌어요? 제가 재밌어요? 나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녁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어떤 걸 먹었지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네 저는 목요일날 또 멋있게 인사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혼난 줄 알았지 하하하 하하하